야야야야야 바로 내가 오늘의 주인공 네 랩 너무 그리고 오글오글 중이병 맛도 없는 뿌리또 와뚜식아 너 랩 좀 한다 많이 밀었네 오늘을 위해 연습 좀 했지 제군들 Put your hands out Track 최적 Track Check it out 내가 말했지 오늘 힙합하면 배틀 배틀하면 힙합 지금부터 바로 랩 배틀 타임 오케 다들 진정 calm down Stop 이 아니고 다시 한 번 make some noise 스크 호우 뭐야 뭐야 칭찬 랩 배틀? 디스가 아니라 칭찬? 그게 뭐야 대체 야오 오늘 랩 배틀은 그냥 랩 배틀이 아닌 칭찬 랩 배틀 이해할 수 없어요 I don't understand 래퍼들의 전쟁은 I say 디스랩이 전쟁 선생님의 선택, 선생님의 미스텍 노노! 이제 대세는 칭찬! 이제부터 모두 함께 칭찬하는 시대 디스랩은 이제 슬슬 함무게 할 때 됐어 자, 출석번호 4번 그리고 11번 앞으로 컴온 컴온 예! 그럼 서로를 향한 칭찬 랩뱄로 렛츠 고! 티쳐, 우린 디스랩만 할 줄 알았지 칭찬 랩은 준비 못했지 그건 너의 소울에 맡겨 넌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야 예! 너는 솔로 중에 가장 외로워 보이는 솔로 난 어제 놀러 나가서 네가 홀로 거릴 가능을 봤었지 넌 너무... 흠흠흠 너무너무 멋졌어 어제 본 그녀에게 뭘 전나 궁금해졌어 혹시 너 혼자 솔로 탈출해록 했던 거야? 너처럼 멋지면 우리 솔로 부대 대표 시켜줄 수 밖에 없어 고백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솔로 부대 지켜줘 흠흠 내가 멋진 솔로 그건 아냐 노노 그래 난 내가 봐도 멋져 그래서 나보다 멋진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 그건 바로 우리 반의 4번 헤이 헤이 에이 이름도 너무 멋진 일지상 이런 너가 연예대상 나가면 100% 받겠지 인기상 그래 그래 서로 서로 칭찬해 서로에게 감동해 좋아 4번 11번 들어가고 9번 16번 스탠드업 뿜뿜 뿜뿜 뭐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 슉 좋아 이번에도 제대로 한번 칭찬해 보도록 let the beat drop 뿜뿜 아.. 아.. 뿜뿜 요! 에이스 만석 씨름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어허 이런 이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스웩 짧고 굴글 래핑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난 거지 정상 oh no no 일단 다음 만석 차례 let's go 요 안정상 넌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우등생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yeah 영 바꿔 모두 릴렉스 칸무나윤 다운댐 스윗 다운 으에게일 요! 지금껏 많은 학생을 가르쳤지만 이런 멋진 칭찬 랩 배틀은 처음이야 안정상 최만석 굿 굿 Photo bery good excellent 완벽해 퍼펙트한 칭찬 이것이 진정한 칭찬 랩의 01imen 랩으로 잃은 평화. 이게 바로 힙합. 너희 둘은 이미 정말 대단한 래퍼야. 비트 더 박중일 래퍼. 4등. 그래 평범하게 잘했네. 그 정도면 잘한 거지. 그래 잘했어.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엔 꼭 1등 해보자. 그게 우등생.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요 에이스만석. 씨름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남자가 봐도 반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멋진가? 여보세요. 엄마. 네. 네 아까. 아니 곧 끝난다니까요. 네 알겠어요. 시합 잘할게요. 네 이따 봐요. 또. 샵샵샵. 지겨운 씨름. 에휴. 여기에 코노가 있었네. 시합 준비 때문에 한동안 못 갔는데. 으흠. 투둑투둑투둑. 쓱. 할머니 혹시 자리 없어요? 뭐라고? 빈방 없어요? 뭐어? 빈방 없냐구요. 끄랭. 어? 어. 잠시 후. 그 방금 코노에서 너 랩하는거 들리던데? 아. 옆방이라서 들렸나봐. 나도 너 랩하는거 들렸거든. 그래? 흠흠흠. 어 랩 잘하더라. 나는 너가 씨름만 하는 줄 알았어. 씨름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마다 랩하면서 버텼어. 어? 어 아니. 너도 랩 잘하더라고. 진짜? 고마워. 아까 그 학교에서도 고맙고. 학교? 뭐가? 칭찬랩 말이야. 아 그건 나도 고마워. 응. 저기. 어? 그게 있지. 왜? 그게. 어? 나 이번에 내려. 땡. 컷.